자, 칠판 잘 봐요. 앉아. 수련이 잡았고, 어, 나는 점심을 먹었다. 나는 I잖아. 네. 점심은 lunch잖아. 네. 그지? 먹었다는 head잖아. head. 그러면 I lunch head 이렇게 써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써요? I lunch. 그렇죠. 동사가 먼저 오니까 I had lunch죠? 네. 따라해봐. I had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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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사운드는요. 마음속으로 을 하고 발음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lunch. 그렇지.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 아, 그는이구나. 그는이니까 희죠? 네. 커피는 F-O, 자, C-O-F-F-E 있죠. 그죠? 커피. 네. 마시고 있다는 비동사 뒤에 ing 쓰죠? 네. 근데 커피 마시다도 having 쓸 수 있으니까 B-I-N-G죠? 근데 he니까 is죠? 이게. 네. 됐죠? 그래서 he is having coffee. 어, he is having coffee. 혹은 he is having a cup of coffee.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 자, repeat. 따라해봐. he, he is, he is having, he is having, he is having, he is having, he is having coffee. 커피.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죠? 그것들은 또 데이고 그들은 또 데이고요. 뭐, 뭐였다는 데일 때는 워를 쓰죠? 그죠? 네. 책들은 북스니까. 그지? 자, 따라해보세요. repeat. 오케이. 대이워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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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이워뿍스. 대이워뿍스. foree. 그때 그대. 우리는, we. 지금, now. 지하철, subway. 지하철, huh, subway. 에이 한가 세 개 kp 그럼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일단 우리는 조가 먼저 나오죠 위에 그 다음에 판다가 나와야 되죠 동사 kk 그렇죠 위 테이크 서브웨이 이렇게 되겠죠 나 나 위 체크 서브웨이 나오 이렇게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테이크 서브웨이 we take a subway we take a subway we take a subway we take a subway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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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학교에 간다 아 그녀는 이구나 그녀는 쉬 학교에 투스쿨 그죠 에 간다는 고야 고 그런데 c he it 는 삼인칭 단수란 해 복수가 아니고 단수는 하나란 얘기지 자 쉬일 때 어떻게 써 고가 아니고 보즈이 이렇게 씁니다 했죠 s 붙인다 했죠 i o 모음일 땐 s 붙이고요 그래서 she goes to school she goes to school she goes to school she goes to school to school she she goes she goes to school she goes to school good excellent 여기까지 합니다 잘했습니다